경북 성주하면 참외로 유명한데, 올해는 일조량 부족으로 작황이 좋지 않습니다. 참외는 바닥을 깨서 키우는 토경재배를 하는데, 유기물을 이용한 수경재배를 했더니 오히려 생산량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수경재배를 하면서 일손도 줄어들어 새로운 참외재배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태현 기자입니다. 경북 성주군 대가멘의 한 참외농가입니다. 참외밭 바닥에는 플라스틱 화분이 묻혀 있습니다. 기존의 흙을 활용한 토경재배 대신, 각종 유기물과 광물질이 포함된 배지를 활용한 포복형 수경재배 방식입니다. 비료와 수분은 화분 속 호수를 통해 공급됩니다. 올해 참외 작황이 전반적으로 부진한데, 기존의 흙을 드러내고 수경재배를 도입한 곳에서는 수확이 늘었다고 합니다. 제가 작황이 참 안 좋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작년 수준 이상 수확하고 있습니다. 화분 위에 설치된 호수를 통해 물과 비료를 공급하면서 기존 토경재배 방식 때보다 비용이 줄었습니다. 작년 대비 한 3, 40% 지금 비료 정도 쓰는 것 같고, 물도 제 생각에는 한 7, 80%는 적게 지금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경북 농업기술원은 포복형 수경재배 방식을 통해 참외 생산성을 1.7배 높이면서 일소는 크게 줄어 연간 1,900억 원의 생산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앞으로는 딸기 재배의 고설 재배 방식을 참외에 적용하는 하향식 수직 재배 기술을 개발해 노동력을 크게 줄여 농촌 고령화에 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술이 개발되면 기존 노동시간은 약 80% 정도 줄일 수가 있고, 그리고 식재되는 주수는 약 3.3배 정도 많기 때문에 농가 소득이 최소한 3배 이상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전국 참외 90% 이상을 생산하는 경북 성주 참외농가의 새로운 재배 방식이 개발되면서 농가 소득 증대와 노동력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